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 아기 상어 올리 기분이 좋아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와, 예쁜 꽃이다 안녕, 얘들아 나 저거 말해 안녕, 올리 안녕, 얘들아 나 저거 말해 오늘따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 이 기분 뭐지? 아, 꽃게 사장님께 물어보자 버블 셀롱에 오세요 버블버블 노래하며 오늘의 기분을 들어볼 시간 아이고, 이게 왜 말썽이지? 고장 났나? 아, 아이고, 뭐니나 어, 아이고금 안녕하세요, 꽃게 사장님 올리 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어서와, 올리 어 꽃게 사장님 얼굴은 으으으으응 너무 웃겨요 아이고, 얼굴에 먼지가 가득 묻었네. 그래서 올리, 여긴 무슨 일이야? 아,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 오늘 기분이 진짜 좋아요. 오,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 몰라요. 그냥 반짝반짝 햇빛도 좋고, 예쁜 것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다 좋아요. 올리, 너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그래,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고, 예쁜 꽃을 발견해서 기쁘고,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고, 이렇게 퍽 차오르는 따스한 기분이 다 행복이지. 행복? 행복, 맞아요! 저 엄청 행복해요. 그럴 땐, 기분이 홀홀 난다는데 샴푸가 최고지. 자, 간질간질. 간지러워요. 영차. 엘리 mı예요? 아, 온리, 네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이건 어때? 이게 뭐예요? 룰루랄라 기분 좋아 신나게 룰루랄라 기분 좋은 날 따뜻한 해님 좋아 작고 예쁜 꽃 좋아 내 친구들 너무 좋아 마음이 살랑살랑 엉뚤에 웃음 가득 내 기분 월월 날아 룰루랄라 기분 좋아 너의 미소가 좋아 너의 웃음도 좋아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마음이 두근두근 가슴이 콩닥콩닥 행복해 너무 행복해 룰루랄라 기분 좋아 신나게 룰루랄라 기분 좋은 날 짜잔 자 선물 이게 뭐예요?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마음껏 웃으면서 흔들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기분이 더 좋아지나요? 그건 올리가 한번 직접 해보렴 덕분에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나도 랄랄랄랄라 신난다 나 좀 봐봐라 빨리 접어봐 저게 뭐지? 빨리랄라 심심하다 어? 저게 뭐지? 엇 웬? 어? 하하하ec 어? 앙 웬? 힝힝 올리 안녕 얘들아 그게 뭐야 웬? 올리, 재밌어 보인다. 우리도 같이 할래. 그래, 좋아. 우리 완전 잘 맞는데? 너무 재밌어, 올리. 너희가 재밌어하니까 나도 행복해. 꽃게 사장님 말대로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지나 봐. 이거 완전 마법 같잖아. 우리 신나게 춤추자. 올리, 윌리엄, 디디, 릴리, 뽀, 그리고 꽃게 사장님. 아기 상어, 오늘 기분이 어때? 핑크퐁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